양가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하면 늘 따라다니던 수식어가 바로 천만 인구, 천만 도시였었는데요. 이제는 천만이라는 명칭이 사뭇 어색해지게 됐네요. 네, 서울시 인구는 지난 11월 말 998만 3천여 명으로 추정이 돼서 26년 만에 천만 명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서울시 인구는 1990년에 처음으로 천만 명을 넘어선 이후에 1992년 1,093만 5천여 명으로 정점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이어 2006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을 기점으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드디어 천만 명선이 깨진 것입니다. 네, 서울의 일자리가 타지역에 비해서 확 줄어든 것도 아닌데요. 왜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게 될 걸까요? 네,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진 극심한 전세난을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서울의 세입자들이 전세난을 이기지 못하고 인접지역인 경기와 인천 같은 수도권으로 이동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서울의 인구는 올해에만 11만 9천8백여 명이 줄었습니다. 경기도의 인구는 8만여 명이 늘어나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전세 금액으로 따져보면 더 쉽게 체감을 할 수가 있는데요. 2016년에 서울 아파트 전세 거주자가 2년 기준에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 평균의 2배가 넘는 금액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금액은 바로 약 7,800여만 원으로 서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네요. 전세난이 이렇게 지속이 될 경우에는 서울의 인구 유출 현상이 당분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한 해에 빠져나간 인원이 11만 명. 굉장하죠. 한 달에 1만 명씩이면요. 네. 하루에 300명씩입니다. 그렇죠. 그렇고 적은 숫자가 아닌데요. 무엇보다 서울시의 전세난이 이렇게 인구를 줄어들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새해에는 한풀 꺾이기를 기대해 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다시 천만 서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버택시의 버스 버전으로 주목받고 있는 콜버스에 대해서 택시기사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불법 교통수단으로 콜버스 영업을 단속해야 한다는 것이 택시기사들의 주장인데요. 서울시는 콜버스가 기존 법령에 저촉되는지 국토교통부에 해석을 요청했다고요. 택시기사들의 민원이 몰리자 서울시는 국토부에 콜버스의 적법성 판단을 의뢰했습니다. 서울시는 28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서 앱을 이용해서 버스에 승객을 모은 후 다중과 운행을 계약하는 것이 전세버스법의 범위에 맞는지 아니면 다른 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등을 문의했습니다. 이달소 등장한 콜버스는 스마트폰 앱 이용자들이 목적지와 탑승 시간을 입력하면 비슷한 경로의 승객들을 모아서 운행하는 버스인데요. 현재 콜버스 세대는 택시를 잡기 어려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시범 운행 중입니다. 콜버스는 승차 거부를 당한 시민이나 또 늦은 밤에 활동하는 대리기사 등의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하루 이용객은 약 4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직 시범 운행 중이라서 승객이 많지는 않습니다. 정식 서비스가 시작이 되면 이용객이 꽤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택시의 손님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콜버스는 다음 달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첫 4km까지는 기본 요금 2,000원 그리고 이후 1km마다 600원의 추가 요금을 받는다고 하니 택시 요금의 절반 수준입니다. 따라서 정식 서비스가 시작이 된다면 택시가 잡기 어려운 강남역 등에서 승객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택시 사업자들이 콜택시가 위법이라는 문제 제기를 했고 서울 개인택시 조합도 서울시에 단속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콜버스 운행이 현행법상 가능한 것인지 다음 달 중에 결론이 난다고 합니다. 승객과 택시기사 둘 중에 한쪽은 울상을 짓게 될 것 같은데요. 국토부의 판단을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제 새해가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새해 달라지는 서울의 모습, 생활 밀착형 정보들이 많다고요. 네. 제가 며칠 전에 2016년에 달라진 생활 정보를 전해드렸었는데 당시에는 중장년층과 직장만 위주로 정책을 소개했었죠. 오늘은 주택과 교통 분야 그리고 경제 분야 등의 변화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주택 분야에서는 저층 주거지 집수리 비용 융자 지원 사업이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도배 등 간단한 공사부터 리모델링과 신축까지 저층에 거주하는 시민이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으면 시중금리의 2%까지 서울시가 대신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아파트 관리 품질 등급제도 지자체 최초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새로 개통이 되는 도로가 있다고 하던데 어느 도로일까요? 네. 오늘 5월에는 민자고속도로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요. 7월에는 남부순환로에서 오정대로 삼거리간 도로가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 최초의 경전철인 우유에서 신설 노선이 11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4월부터는 지하철역에서 보다 쉽게 휴대폰을 무료로 충전하실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무료 충전 서비스가 기존 24개역에서 181개역으로 확대됩니다. 네. 좋네요. 경제 분야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네. 2월부터는 노란 우산 공제 신규 가입 장려금이 지원이 되는데요. 노란 우산 공제는 별도의 퇴직금이 없이 노가 불안정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과 이들의 사업 제기를 위해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007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제도입니다. 내년부터 연매출 2억 원 이하의 영세업자가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을 할 경우에 월 가입액의 5%를 2년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 민원 처리 지연 등으로 시민이 손해를 입으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대신 민원 처리 보상제를 새롭게 도입해서 약속한 민원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받지 못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이 발생한 경우에 최고 10만 원까지 물질적인 보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민들이 민원을 신청하고 또 이것을 처리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불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만 해소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시민들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가오는 새해 다양한 변화들을 통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더욱 살기 좋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양가희 기자와 수도권 이슈브리핑 함께했습니다. 양가희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